엘레바에서 거스아로민이라는 규제 담당 부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HLB 미국 자열사 규제 담당 부사장을 영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엘레바에서 거스아로민 임명 20년 이상 FDA 등 승인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지금 HLB 미국 자열사 엘레바는 거스아로민을 규제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다고 현지시간 30일 발표했죠. 오늘 이제 15시 34분에 나온 소식입니다. 거스아로민 부사장은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개발과 등록 그리고 신제품 출시 등 글로벌 조직을 이끌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경험치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물질 개발과 등록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방법 이런 노하우가 상당히 많겠죠. 인재를 이렇게 계속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던 인재데이 승인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등록과 신제품 출시하고 이런저런 작업이 많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가 풍부한 이런 사람을 부사장으로 영입했죠. 각국의 보건 당국과 일했던 거스아로민 부사장의 깊은 경험은 우리가 미국 FDA 및 기타 지역에 규제 제출을 할 때 개발 및 등록 전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저런 규제들 때문에 자꾸 발목 잡히고 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영입해서 사람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하죠. 잘 모르는 거 돈 아끼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스피드가 나지 않겠죠. 알레반은 올해 의료 업무 기능 확장,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전략적 파트너십과 강력한 글로벌 규제무 인프라를 구축한 데 중요했던 한 해다. 올해 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올해 지금 글로벌적으로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뻗어나가기 위해서 셋업을 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셋업을 하는 한 해였다. 뿌리를 내리는 한 해였죠. 근 이어서 거스아로민 부사장과 함께해서 기쁘고 파이프라인을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이거죠. 상업화 단계 회사로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죠. 상업화 단계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엔레스 승인 신청하고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이제 상업화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제 규제 담당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엘레바 규제 담당 부사장 거스아로민은 엘레바 합류하여 규제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 프로그램 상업화 전략을 돕게 되어서 기쁘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규제 부분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결국 이제 약을 파는 그런 거죠. 상업화 뭐 이게 파는 거니까 상업화 전략을 하는데 주로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자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곧 이제 리보세라닙을 판매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판매할 건데 판매할 때 이런 규제라든지 어떻게 이제 상품을 또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상품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뽑은 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엘레바는 재능있고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춘 팀과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환자 이게 이제 이거죠. 선낭한 부분입니다. 선낭한 부분 없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이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방을 밝혔고 그들과 협력해서 치료가 어려운 암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 그리고 이제 20년 이상 개발 프로그램 경험과 FDA, EM의 캐나다 보건부, 아시아태평양, 남아공, 호주 등 보건당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보건당국과 패스트트랙, 희귀의약품 및 혁신치료제 지정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죠.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 이런 부분, 패스트트랙, 혁신치료제 지정 이런 부분을 지금 또 염두에 두고 있는 약이 있죠. 지금 선낭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도 또 이제 힘을 발휘하겠죠. 자 아르미 부사장은 아바니아 파마슈티컬스, 엘러간, 아일랜드계 제약기업 엘란 등에서 수석규제 업무 담당을 맡았고 개발 프로그램 조사연구 신청 및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승인 및 적응증 확장 제출을 주도했죠. 자 이런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지금 미국 몽클레어 주립대에서 생물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넣었죠. 자 이 경험치가 엄청난 사람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상업화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이제 사람을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엔딩 승인신청 이제 곧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곧 할 거고 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림돌이 있으면 좀 헤쳐나가는 부분 그리고 상업화 하는데 좀 노하우가 필요한 사람이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입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앞으로 이제 확산되는 부분은 아주 많죠. 아주 많은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날 겁니다. 확장이 일어나겠죠. 자원경반식 또한 부분에서 아주 또 좋은 결과 어제 또 이런 홈페이지에 또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죠. 혁신치료제 표준치료제를 기대를 하고 있는 선낭함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저런 부사장 이번에 영입한 부사장이 혁신치료제로 선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또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또 힘을 발휘하겠죠. 그리고 이제 위암 3, 4차 이제 상품화에서 상업화하는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영입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올해 인재 영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그리고 엘레바에서도 엘레바 지금 두 명이나 영입을 했죠. 올해 초에 또 한 명 영입했고 이번에 또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은 리버세라닉 이제 판매할 준비를 하나하나 셋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제약사도 인수를 했고 지금 모든 게 셋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셋업을 한 상황이고 이제 NDA 승인 신청 얼마 남지 않았죠. NDA 승인 신청을 딱 하고 나면 이제 FDA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젝 하거나 뭐 이런 결정을 내리겠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해서 이 약품을 판매를 해야 되겠죠.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이 마케팅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마케팅 부분과 이 상품화 전략. 그러니까 이제 저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약을 이제 침투를 할 때 각종 이 병원들 병원들에 이제 침투를 해야 되겠죠. 침투를 할 때 이런 노하우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또 가가지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잘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인재를 인재를 영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하는 상품화 상업화하는 부분 그리고 혁신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진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상업화 단계입니다. 상업화 단계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또 셋업이 하나 더 지금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 하나 지금 이 주가가 계속해서 눌림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모든 게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NDA 승인 신청도 반드시 100% 진행할 겁니다. 100% 진행할 거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이제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난 부분 또 진행이 되고 있죠. 내년 되면 이제 100% 환자모집 다 되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올 거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임성이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선낭한 부분도 환자모집 조기에 달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환자모집 하겠다. 그 뭐 환자들과 그리고 의사들이 더 요청을 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위암 1차도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붙을 예정이고 미래가 정말로 밝습니다. 정말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은 이런 약입니다. 자 보시면 기업을 이렇게 바꾸는 약이죠. 리보세라닙은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전혀 가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시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